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도 영적 본질을 굳게 붙잡은 예언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사라지고 2, 3, 7 나라 살릴 새 힘을 얻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지켜드리는 찬양을 안아주소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군안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전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해놓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창지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 식 그 사랑 고마오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시겠니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시겠니 하나님의ة пут子 주님의 찬사랑 도망도 노려도 찬송하기로는 쉬지 않네 주님의 신자가 나로 지오 신실한 빛나 마음으로 찬송하기로는 미대하게 불게 다 오소서 한 가지 은혜를 하나 세우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과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들이시며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창세 전부터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해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영적 흐름을 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영적 본질을 붙잡으라는 강단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관점과 적용을 통하여 코로나19의 눈에 보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와 민족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옛날 신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저희 나라와 민족을 언약 잡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237 나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껴있는 주의 백성들과 랩노트들이 불꽃같이 주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원교회가 언약의 퍼스트 무버가 되어 지옥과 민족을 가슴에 담고 237 나라 복구마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지속적으로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쉽지 않는 믿음의 여행교회에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정은주 단계장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원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어 듣는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치질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성도와 가문과 생업 현장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기간에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걷는 예원의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영역 간에 승리하게 하시어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의 축복을 체험하는 축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시는 해외 성교사님들과 가정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현지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과 237나라 5천 종족들을 살릴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시공을 초월한 찬양을 통하여 최고의 영광을 드리길 원하는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찬양을 통해 하늘과 땅의 영광이 하나가 되는 최고로 귀한 복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놓치게 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 추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원 소식입니다 본당 헌당을 위한 작정헌금 1구자 미리 드리기 퍼스트무버 운동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의 결단과 헌신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21일까지 집계된 헌금은 5,934구자로 지난주 대비 389좌가 증가했습니다 언약성주의 주인공이 될 기회에 모든 성도 여러분이 동참함으로써 본당 헌당의 축복을 앞당겨 노리고 237보금화의 응답을 성취하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원교회의 모든 현장예배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예배를 비롯해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모든 정규예배는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를 병행합니다 주일 현장예배 시에는 커버넌트홀 원리스홀 비전홀을 순차 개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되고 완전한 현장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 이용 안내입니다 주일 헌금 11조 237 서밋 헌금 감사헌금 등 모든 항목의 헌금을 온라인 통합계좌로 들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기존 헌금별 전용 계좌번호도 온라인 헌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현장예배에 참석하시는 성토께서는 본당 입구에 비추된 헌금함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러시아어 예배국 설립 8주년 감사예배가 지난 21일 랩런트 문화센터 드림홀에서 열렸습니다 김영길 목사가 설교 메시지를 전한 가운데 감사와 찬양 속에서 이날 예배를 진행한 러시아어 예배국은 다민족 성교회 사명을 감당하며 러시아어권 보금화를 확장시켜 나갈 것을 함께 다짐했습니다 정기당회가 지난 21일 원리스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당회에서는 지난 회기 결산안과 올해 예산안 등의 안건이 논의됐으며 당회장 정은지 목사님께서는 이날 당회를 주재하시고 당회원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정기당회에 이어서는 공동의회가 금요기도회 시간에 열렸습니다 이날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에서 심의된 예결산안을 성도들에게 보고한 뒤 의결하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사단법인 NGO 유니월드 정기이사회가 지난 21일 비전센터 606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예결산안 심의를 비롯해 다문화 중등대안학교 교장 해피올 평생교육 아카데미 원장 및 이사진에 대한 임명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사장이신 다미 목사님께서는 이날 이사회를 주재하시며 유니월드가 국내 다문화와 해외선교 현장의 문을 열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원 소식을 마칩니다 오는 해받고 성취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들어와 시돈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이사선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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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또 우리 원리스 홀 비전홀 각 부서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날을 넘어서 말씀을 따라갑시다 예배드린 말씀 가지고 믿음대로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영국이 한참 남미 대륙 쪽으로 진출하고 있을 때에 한 영국 선교사가 파송을 받고 브라질로 갔는데 아마존강 하루 그 끝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온몸에 털이 덮여져 있는지 이게 원숭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안 돼가지고 본국에다가 연락했습니다 누가 인간이고 누가 원숭인지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는지 구별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 온 것이 뭐냐 웃는 놈은 인간이고 안 웃는 놈은 원숭이다 웃음 보는 인간입니다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뭐냐 웃음 차이 짐승은 웃을 줄 몰라요 가끔 인터넷 보면 강아지가 웃는 폼 그건 웃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웃는 게 아니고 웃을 줄 몰라요 사람은 웃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그야말로 전국과 세계가 정말로 암울하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렵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때에 거의 다 요즘 웃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인데 그런데 성경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파묻히지 말고 그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올이 그랬습니다 대사늘과 전소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속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옥에서 한 말이에요 감옥에서 한 경이 좋아서 한 말이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과 기뻄이 같습니까 다르죠 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불안한 환경 가운데서 웃으란 말이냐 기뻐하란 말이냐 구원받은 애 감사하면서 구원에 감격하면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에 감사해라 감사합니까 참으로 여러분은요 감사 감사 시간 한번 집중해보세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특별히 불평 원망이 많은 분들요 하나님께 한번 집중으로 한번 감사할 것 찾아보세요 감사거리가 엄청 많을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런 영적 수준이 돼야 돼요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아멘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차원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최고의 누림을 살아란 얘기예요 누려란 얘기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누려라 세상 욕심 많은 사람은 절대 못 누립니다 계속 가지고 가지고 또 가지고 그러면서 또 눌려 있어요 눌려 살아요 너무 바쁘게 살아요 너무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이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너무 세상 것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세상 것 아무것도 없다고 할 줄여도 복음 때문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실제로 이런 삶 속에서 맛을 보고 체험하는 말씀 누림의 삶을 살아라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원장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입을 기도의 입을 크게 열면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믿음의 입을 크게 열지 않으면 응답을 못 받아요 믿음의 입을 크게 열면 큰 응답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입을 크게 열면 기도 큰 응답 받는다 믿음대로 될 줄 알아 그 말씀이에요 하나는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말씀 믿고 행해야 돼요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뭐가 돼서 웨이메이커 우리의 길을 다 만들어 가신다고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길을 하나님 다 하시고 다 인도해 주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길 때 더 미라클 미라클 워크 이 기적을 행해 주신다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그것도 큰 기적을 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처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이 프라미스 분명하게 하나님 약속하시고 지켜 프라미스 키프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약속을 지켜주신다 믿고 나가면 지켜주세요 하나님 약속은 괜찮아요 신약구약 육십시오껏 말씀 속에 어느 한 구절 한 달로 잡고 나가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약속하시는 하나님 어두운 현장 속에서 Light in the darkness 이 어두운 현장 속에서 빛을 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런 성사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여기 딱 맞춰 이렇게 되면요 영적인 대진표가 바뀌는 대진표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영적 대진표 모든 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스케일 우리 종발이 같은 이 스케일 가지고 말 한마디 삐치고 시험 들고 조그마한 일에 걱정 염려하는 이 그릇 가지고 무엇은 2, 3, 7, 5천 종 쪽 무엇은 빈 곳을 갑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확 바꾸고 사동길 장팔 때 성령 체험한 사람의 첫 시작이에요 첫 시작 아니 그 갈릴리 어부들이 무식한 병 것이 있습니까 무슨 다른 나라를 가봤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그들에게 모든 쪽 수로 땅 끝까지 뭐 만민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워놓고 하신 말씀이 말이 되느냐고요 그런데 다 되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내 스케일이 아니라 하나님 스케일이라는 것입니다 5천 종 쪽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나를 통해서 하면 나를 도우로 서신다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어머니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 시선을 가진 게 중요합니다 영적 시선 믿음의 시선 믿음의 시선 믿음의 시선하고 부신앙의 시선 이것이 천장기차입니다 믿고 바라보는 것과 믿지 않고 바라보는 것 다릅니다 믿음으로 사건 문제를 바라보면 답이 나와요 믿지 않은 사람은 답 없습니다 뭐가 나오냐 맨날 부신앙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입에 달고 삽니다 그냥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실 정도로 큰 믿음을 보여준 한 이방여인이 나와요 이 여자의 스토리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 믿음이 자라지를 않고 제자리 걸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통 자라지 않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 정도가 아니라 점점 태보해 전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하고 말씀도 따라가고 말씀도 묵상하고 훈련도 받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현장도 하고 하더니 어느 날부터 안가 기도도 안하고 행당하고 태보해 태보해 태보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 10장 38절에 보면 너희의 의는 믿음으로 말냐마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아니 태보하면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태보하는 것을 가장 안타까웠어요 계속 성장 성장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창공 올라가듯이 계속 올라가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2, 3, 7 나라 세계보호말을 위하여 그 현장에서 쓰임 받고 강구하고 부리짓고 그 정말 정길로 보이는 그런 증인으로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기 개발만 해요 요즘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많이 합니다 일하고 남은 시간이 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학원에 가서 뭘 하도 하나도 자격증 달라고 업글 인간 업글 다 업그레이드 시기 보려고 엄청 노력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노력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인생 업그레이드가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업그레이드에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여러분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가장 풍요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믿음이 자라하면 행복해져 믿음이 자라하면 계속해서 응답받아 영계 모든 증거는 오늘 말씀 통해서 참된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그렇게 입혀 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멋지게 쓰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믿음의 플랫폼 20절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직행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따위 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바르션서의 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종교적 율법적 사고를 털을 팍 깨버리시고 두루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가졌습니다 두루와 시돈은 어디냐 요즘으로 말하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레바논이 어디냐 이스라엘이라고 딱 붙어있어요 이스라엘 가보면 알아요 이스라엘에 딱 붙어있는 레바논인데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금기하던 이방지역으로 왜 가셨느냐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그렇게 따지고 따지던 바르션서의 관들에게 박사를 내놓으니까 이들이 궁지에 몰려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이 더 힘을 합쳐가지고 더 강하게 공격해올 것이 불보듯 뻔하니까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교획이 여기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신들만 선택받은 택한 받은 그러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민의식 유대인들은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제신례를 가면 우리 이방인 우리 다른 나라에 온 사람도 아유 저 이방인들 아주 우리를 볼 때 짐승같이 봅니다 우리가 가진 음식도 못 먹게 많습니다 그 식당에 못 가지고 고추장도 못 들고 못 들고 조사를 해요 밥 먹는데 자기들이 준 거 이외에 이방인들을 가져온 음식이 있나 그걸 조사한다고 그걸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요 그 정도로 우리 자기들 민족 외에는 우리를 아주 그렇게 짐승치급해요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사니까 어느 나라가도 다 그래요 미국 가도 지금도 조끼리 그러니까 히틀리가 열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싹 유럽에 다 뽑아가지고 600만 명 다시 번 죽여 너무 자기들 중심대로 사니까 자기들만 선민을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민의식 이 선민의식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민족 우리는 아니에요 백이민족 아니에요 지금 다민족 시대예요 미국에서 우리 합중국이잖아 합중국인데 저것들에 백인들만이 주장하는 따로 있어요 그것들이 사고 다치는 거요 그것들이 그냥 유색인종들을 그냥 죽이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이것이 틀린 건 우리 민족만 아니에요 이제는 다민족 시대 하면 이 선민의식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이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 몰라요 구약의 출국지에 보면 이스라엘 백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쫙 기록되어 있는데 애급당에 종로를 사던 이스라엘 백신들을 그리스도의 모형인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그날 밤에 그렇게 출국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국한 게 아니에요 그때 출국한 그날도 출국기 12장 4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게 나와요 수많은 잡족과 수많은 잡족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샌땅에 430년 동안 살면서 그냥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거기서 노예생활을 했지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다 보니까 또 필요한 손길이 필요하니까 외부에 있는 잡족들이 많이 와서 종놀이하고 섬교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다민족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와 있었다고 그런데 갑자기 출국하게 되니까 식구처럼 자기 집에서 그렇게 있던 사람들 그 잡족들을 다 같이 이방족 종족들이죠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방족들을 다 같이 양의 피 바르고 다 출국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어느 한민족을 향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향하여 주어진 것이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과 교육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선민의식 참 이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영적 눈이 열리도록 지금 현장에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이방 나라에 와가지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어떤 역사에 날지 보여주는 겁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방지역으로 들어갔을 때에 악한 귀신 돌린 딸을 데리고 있던 한 가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자신의 딸이 심각하게 귀신 돌렸는데 저를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십시오 이미 예수님 소문이 이방지역에 다 퍼져 있었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들은 이 여인이 갈급한 마음으로 마지막 기회다 이래 생각하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여자가 이 이방여자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 따위세의 자손 예수여 주 따위세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거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이 헬람을 큐리오스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이 주라는 것은 하나님 부를 때 쓰는 대명사예요 이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호칭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큐리오스예요 주, 주님 그리고 따위세의 자손이여 이 말은요 약속된 매시자를 일컫는 유대인의 특유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글도시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놀랍지요 이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어사가 할 수 없는 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한다라는 소문이 전 지역에 다 퍼졌어요 팔레스타인 다 퍼졌어요 그리고 여자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야, 저 예수와 만나면 우리 딸을 치우될 텐데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가질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플랫폼입니다 믿음의 플랫폼 이걸 딱 가지고 있었어요 저 예수 12가지 영점 문제를 유일성의 해답을 찾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 가난 여인은요 이방족속 예수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저주받은 인생의 모두 운명을 바꿔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본 거예요 구약이 뭐요? 라합처럼 라합이 뭐 행계에 뭐가 있습니까? 소문을 들어서 이야, 이스라엘 저 백성 못 말린다 이 출애급의 그 기적부터 홍해를 가른 기적부터 그야말로 오는데 뭐 뭐든 열어놓고 다 박살내고 오는데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해결된다 그러니 이거 무너질 때 우리 살려주세요 이 라합은 소문으로 아, 믿음 남자보다 여자들 훨씬 믿으면 더 좋은 것 같아 참, 뭐 여자가 어찌된 파인지 그러니까 믿음을 확 가지고 목숨 물고 정탐구를 숨겨주므로 인하여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믿음 플랫폼 되기 바랍니다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유일성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영원한 예수 완전한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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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시시시 우리나라의 장시자 김준군 목사입니다 시시시는 빌 브라시라고 하는 목사가 미국에서 만든 건데 한국 그러니까 지부지요 제가 부산에서 대학 다닐 때 이 시시시 장관 훈련을 받았는데 시시시가 뭐냐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클라스토 대학 안에서 십자궁처럼 전도하자 전도하는 대학 안에서 복음 증거하는 단체예요 로컬이 아니고 파라예요 파라 교회 없어요 그냥 성교 단체예요 이 목사님이 시시시 수련을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하는데 시시시 수련의 백미인데 백미가 100가지 질문 중에서 백문 읽다고 합니다 100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질문을 하면 학생들은 한 가지에 답하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은 한 가지에 답해요 그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를 말씀드리면 모든 민족을 품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 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합시다 제가 100가지 하는 시간 많이 가니까 몇 가지만 할게요 여러분 똑같이 똑같이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만 크게 외치고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에 머리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알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평생 알아가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두움이 나를 가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병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재미있는 질문 또 있습니다 이 답에 보세요 사단을 개무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을 개박살 내라는 명령을 낼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가 생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깡다구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맛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분을 통해서 세상 살면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느끼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 느끼야 돼 느끼야 돼 주님을 느껴보시라고요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쉬고 나와 진행하시고 시작부터 동행하시고 마무리까지 오직 예수가 이시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적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나와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오직 예수를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환자들이 참 많아요 제가 교육자들 사회의 보고서를 매주를 봤는데 보니까 시니어부를 보니까 우리 김여성 목사님 사회가 하잖아요 시니어부를 보니까 싹 다 환자야 환자 그냥 연세가 많다 보니까 환자 전부 다 병 이병 이병 정병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역자들도 보면 사회역하면서 보고하는 게 주로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 병든 사람 너무 많아 그것도 암환자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매일 정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자 병든 자 넘어진 자 서리진 자 갈등한 자 믿음 작한 자 특별히 암환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적이 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님을 바라보자 정도가 아니고 주님 맘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제가 강하게 기도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플랫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온이나 영도로 동일하시다 이런 예수를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우리 연결모드 신도들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플랫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은약적으로 입사시 소통하면서 25 영원인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는 가난 여인의 강구에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계속 소리 지릅니다 계속 강구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질러되니까 예수님께 좀 빨리 해결 좀 해주세요 불쌍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귀찮아서 제자들이 그걸 처리하려고 빨리 이 여인의 요구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는 또 더 이상한 답변을 하세요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장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말하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다른 얘기예요 너무 편해 본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쪽으로 제사만 해놓고 관심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 더 심한 말씀하세요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러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다 파리스탄에 가면요 파리스탄에 여기서 개들하고 같이 살아요 제가 성지주의로 갔을 때 그 마라의 선물 거기 갔거든요 거기가 도시락을 먹는데 그 자리가 점심 먹는 자리 시간인데 먹는데 도시락을 먹으려고 쭉 앉아서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개 한 대 마리 하고 싹 가만한 옷을 입고 얼굴도 안 보여요 거기 오더라고 여자가 개하고 같이 오더라고 우리가 개하고 그 여자를 주었어요 그 여자가 시커멓게 입었기 때문에 눈만 딱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 주니가 그걸 가지고 집어넣어 가지고 이래 먹더라고 개 들어가시노라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한 여자는 개 취급해요 개같은 여자야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입니까 얼마나 자동심 상하는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 이런 심한 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불쌍히 얘기 달라도 개 취급을 합니까 얼마나 자동심 상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것은 단순한 이방인을 배치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일종의 테스트에요 테스트 테스트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이 자기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없냐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 이걸 지금 테스트 하는 거예요 자신을 넘어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이 마지막 간문이 자존심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건드린 겁니다 터치한 겁니다 교회 다니면 왜 시험 듭니까 왜 사회에 가다가 때려치워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시험 들었어요 무슨 시험입니까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나를 왕따시켰다는 겁니다 내가 무시했다는 겁니다 나를 인정 안 했다는 겁니다 자존심 자존심이 상하면 눈에 보인 게 없어요 한국 사람이 가장 자존심이 생긴 우리 민족이에요 다른 나라보다 해외를 가보면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살구란 데 없어요 자존심 건드리면 안 보여요 앞에 가만히 모르세요 우리 한국 사람은 자존심 건드리면 외국 사람들은요 막 놀라게 하잖아요 그런 웃는 이런 건 나오잖아요 길을 가다가 깜짝 놀라게 하잖아요 돈이 떨어져서 돈을 주시려고 하는데 땅이 올라와서 손을 확 잡고 말이지 또 막 지나가다 막 이상한 사람들을 웃기려고 하는데 놀라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화내요 발로 차고 개판 쳐 봅니다 그 사람 웃어요 웃고 말아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 장소심 건드리면 가만 안 있어요 생을 그거 복수합니다 장소심 건드리면 1년 가도 10년 가도 죽을 때까지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천국 필요 없어 장소심 상하면 천국이 뭐 없다는 것입니다 장소심 최우승이라 그냥 아무리 신앙 좋아 보여도 장소심 건드리면 다 나와 본색이 다 나와 저 아시고 가면 돼지 밥통에 비가 많이 와 있으면 위에 맑습니다 발로 차으면 콩나묵대가리보다 다 나와 그냥 장소심 건드리면 우리가 얼마나 감정의 지배를 당하고 기분 따라 사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영적인 삶은 감정과 기분에 따라 좌우되면 안 됩니다 이 길쑥 날쑥 신앙이 그냥 언제나 막 열심히 하더니 똑 떨어져 힘 빠져가지고 엎땅이 심하지요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러되 주여 올 소유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리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이러시되 여자요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손으로 데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이방여인은 예수님의 테스트를 어떻게 해요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킬 정도로 감동시킬 정도로 놀라운 믿음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저는 개에 개 지나지 않습니다 개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안 먹습니까 그거 좀 주세요 부스러기 좀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은 은혜 다 받습니다 이 가난한 신명이거든요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갈급한 마음으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요 자신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자기를 넘어서는 믿음 무엇보다도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무슨 비방을 하든지 무슨 조롱을 하든지 무슨 비방을 하든지 뭐든 다 필요한 게 없어 저분은 분명히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확신 이렇게 확신이 중요하거든요 신앙사람에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구 말 한마디에 무슨 조금 틀린 행정조직에 상점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거 사람이 모인 데가 무슨 완전합니까 다 이 모순이 있고 또 틀릴 수 있는 거지 그거 지나갑니다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고잘 매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사람에서 분명한 믿음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가 믿음의 입을 열면 채워주실 것이다 이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없이 무슨 정인됩니까 처음으로 해야 확신이 되지 순종해 본 적이 있어야지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적시로 그 딸을 고쳤습니다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 보도 그 달이 나아내라 예수님께서 이방년을 향해서 큰 믿음 너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은 소유했구나라고 칭찬했는데 이 큰 믿음은 뭐냐 메가스피스티스입니다 메가톤급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늘 들어가서 아는 내용이지만 이 당시에 이 믿음은 예수님이 덕도리며 충격받았어요 그렇게 괄시하고 그렇게 뭐라 캔데 전혀 굽히질 않아요 보통 확신 없는 여자였으면 제자들이 쫓아낼 때 도망갔을 거예요 벌써 갔을 거예요 예수님 처음에 욕했을 때 떠났을 거예요 아이고 관심이 없구나 저 정도로 나를 무시하는데 무슨 고칠 능력이서 떠났을 거예요 확신이 사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여운교회가 2, 3주년을 살리고 정말로 5천 종족 빈 곳을 향하자 나가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시시한 무슨 말 한마디에 무슨 문제 사건을 그런데 흔들흔들 내 문제 네 문제 걸려가지고 자빠집니까 한국교회 세계교회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세계가 다 죽고 오고 있다는 게 지금다 하나님 나에게 메가스피스티스 메가톤급의 믿음을 조합사사 나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조합사사 자동심을 짓밟고 갈라덴 이자희들이 되어야 조합사사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오직 예수의 시도입니다 오직 예수의 시도만 나에게 필요하다 이번만이 내 문제 해결해 줄다 이거예요 이것만 극단적입니다 세상생활을 대충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사건 속에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더욱 예수님께 다가가는 내가톤급의 믿음이었다라는 얘기 여러분 혹시 자존심 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예수 거기 속에서 주시는 힘으로 나를 넘어서는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 모임에 있다 보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 더 많아요 사단이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사단이 기계다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 약한 사람들 확신 없는 사람들 믿음 교원 다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씀으로 무장한대는 사람들 그거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언제나 이 맹수들은요 약한 거 찾아다니요 그래서 언제나 약한 거 찾아다닌다니까 강하고 힘으로 따라가지도 않아요 이 사단은 언제나 확신 없는 사람들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 은혜도 못 받고 이거는 뭐 죽이지 밥이지 갖고 놀이게지 놀이게 말을 넘어설 수 있는 큰 믿음 영계 모든 신도들 모든 문제와 사건을 믿음이 성당하는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손해를 입혔던 유익을 주었던 믿음 발판으로 삼으라 믿음의 발판으로 그것이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니까요 영적으로 저 사람이 왜 말을 저렇게 할까 내가 왜 질병에 걸렸을까 내가 왜 이런 손해를 봤을까 내가 왜 실패했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것 다 믿음의 발판이 된다니까요 모든 사건 문제가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살아난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룬다 다 성을 이룬 그런 분이에요 그걸 제가 처음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인이에요 제가 그래서 2021년 한 해 모든 발걸음마다 응답받는 참된 믿음의 성장 이루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부분이 믿음의 강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돼요 특별히 가난 여자의 정보 기도를 통해 그 여자의 귀신들인 딸이 치유받고 회복됐습니다 자기도 아니에요 다른 자기 외자나 자기 딸이잖아요 이 정보 기도거든 남을 위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가난 여자의 이 중보 기도 이 중보 기도 귀신들인 딸이 치유를 받고 회복되잖아요 야구보서 5장 15제를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걸 일으키시리라 믿음으로 기도해 주였더니 병든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중보 기도거든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어지는 심지로 보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의 힘이 크미라 남을 위해 기도한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 다른 연약한 자를 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집주님 정말로 중요한 저 청년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 저 병으로 고생하니 주여 치료하여 조사사 역사의 힘이 크미라 육신의 건강을 위한 바탕에는 뭐요? 믿음의 강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강구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기도받게 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하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빼겠습니까? 우리 할 거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받게 없다니까요 기도 속에 모든 응답이 있어요 의학의 시조 아시죠?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가 강조한 건강 네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 네 가지 지침이에요 지침 히포크라테스에 의해서 의사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네 가지 건강 지침이 뭐냐 첫째 운동 둘째 마사지 셋째 식이요법 넷째 마지막이 기도에요 기도 기도도 건강요법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말로요 기도할 때요 막 마음이 분노가 있잖아요 하나는 제 인간이 날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거수 갚아주시죠 막 토해내잖아요 그러면 치유돼요 그럼 하나는 뭐랍니까 네 꼬라지 알아라 그러잖아요 그렇네요 나도 내가 그렇네요 그럼 회개하지요 그러니까요 치유된다니까 그럼 그 사람 미워하는 것도 없어지고 내 속에 상처도 없어지고 기도 그건 상처가 있고 막 분노가 있고 막 미움 있고 막 식이질투가 있고 속에 막 원한이 있으면요 그 몸 건강할 수 없어요 심플 라이프 아멘 이거 다 하려고 심플하게 살려고 그러면 이거 다 내놔야지 다 내놔야지 내놔야 건강하지 그리고 기도 기도 내면의 어떤 갈등 그걸 말하지요 이 히포크라테스가 그래서 기도는 기도가 건강을 위한 지침입니다 아시겠어요 아프면 살아라면 기도 안 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16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외과의사였던 암브로스 파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 의사 파레는 상처를 치료하고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의사도 자기는 치료할 뿐이고 낫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약은 먹지만은 낫게 하는 신은 하나님이시라고 수술을 의사하지만 낫게 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을 근거해서 무슨 말이 나오냐 약위의 기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약위의 기도 약 먹기 전에 기도도 해라 기도하면 약의 효과가 더 나올 것이다 약위의 기도 이런 명언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육신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스 6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장해라 말씀을 무장해라 한 후에 깨어있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항상 힘쓰라고 강조했어요 항상 힘쓰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도 힘쓰라 한마디로 믿음의 강구를 통해서 응답받는 자리로 나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강구를 통해서 뭐여 영육관의 치유와 회복이 그렇게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연계 못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오늘 한 주간 묵상하면서 내가 뭘 믿고 무슨 어떤 방향으로 내가 움직이는가 내가 뭘 믿는지 말씀을 믿는지 사람을 믿는지 돈을 믿는지 세상을 믿는지 점검해 보세요 은약적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키가 뭐여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저 사람 믿음 좋다고 하면 그 사람 자기 한계에 넘어선 거예요 지 주제 세상 말로 주제 파기 안 한 거예요 지 주제 가지고 못하니까 주제 파기 지 계산 안 한 거예요 넘어선 거예요 교회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이런 분들이에요 자기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 교회의 이름도 삐떠없이 헌신하는 사람들 이 영계가 34년 동안 지금까지 승인 받게 될 때 이름도 삐떠없이 헌신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내 속에 기도할 때 그분들 이런 분들도 기도할 때 내 속에 나도 뭐 눈물이 나와 그런 분들이 있다고 여러분 인생작품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약을 붙잡고 이제부터 하나님 정말로 나도 세계보험아 2, 3, 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 일에 멋진 인생작품 만드는 삶을 살게 하야죠 사사 그리 기도하고 쓰임 받기를 제물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원교회 병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오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옵사사 귀신을 낫게 하신 주님께서 그 어머니의 믿음 보수 치료하시는데 우리 부모님들 믿음으로 자인 자녀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정보기도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사사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음을 점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되신다는 이 믿음의 플랫폼을 가지고 몽땅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개도와 주옵사사 오늘부터 기도가 기도가 가장 내 건강에 중요한 요인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한꺼번에 헌거함과 온라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모든 몸을 지금 거쳐주소서 모든 몸을 거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묻게 믿고 주님 앞에 세우하오리 지여 그 신 건들으며 꼭 거쳐주소서 나의 주님 대신하며 나를 거쳐주소서 우리의 길을 붙고 날 거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건물하라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되며 꼭 거쳐주소서 주여 위해 살겠으니 나를 거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리 성령이여 엄비로서 능력이 능성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거쳐주소서 나의 몸을 거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실 말씀 어딘지 전하오리 나의 몸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느님 앞에 온라인 헌금으로 현장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기도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마다 형통의 복을 나려워 주옵소서 이 땅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 풍성함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우리 영원가족들이 참으로 주님이여 237나라 오천정조 빈곳을 향하여 하늘을 배수임받을 시도록 주께서 영육관에 강금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주님이여 직분 따라 수고하는 모든 청지기들 일평생 헌신하여 인생 작품 만드는 중성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여 새가족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김기숙 집사님 김배란 성도님 윤소연 윤지연 랩렛 유은섭 대학생 유지연 랩렛 이연명 성도님 이현정 청년 이예진 청년 김혁 청년 김다숨 청년 안세진 대학생 맹동주 대학생 박한빛 대학생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마라 생명체계에 오늘 기록하시고 영국에 나와 예수가 그 이스도 내 인생의 모든 움직일자 전에 체험하지 못한 놀란 응답이 시작되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두환 유은목 군사님 유 동현 주사님 니은석 성도님 이용석 청년 김선영 청년 김한울 청년 안정감 청년 박새롬 대학생 하나님이여 전도자들 한 사람 함께 가시고 이들에게 오력을 회복시켜 주시사 날마다 구원의 작동된 자들에게 생명결 던질시도록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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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더라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주간 믿음의 플랫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적으로 소통하여 24시 25시 영원의 응답을 체험하며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나를 넘어서는 믿음이 있는 한주간 되게 하옵소서 작정원금 1931이 드리기와 237 선교연장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가 불렀네 내가 누군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은 없네 고행을 드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따라오기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가 불렀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가 불렀네 반반으로 늘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땅을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게 만앙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통급의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으로 될지라 말씀하신 이 응답을 붙잡고 삶 속에서 사건 문제 모든 것을 신앙의 발판으로 삼고 응답받으며 정인된 삶을 사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귀기 위해 파손 협력하는 모든 성산들 해외지계의 모든 성도를 자라는 랩런트들 우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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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